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5회 전문 여성 지도자 콘펌렉스를 합쳐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신 성산교회 오공렬 목사님, 폐회 예배 설교를 해주실 행복으로 가는 게 최기성 목사님, 그 외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일부 예배 후에 전체 기념 촬영했습니다. 2003년 4월 17일부터 22일까지 제6회 전문 여성 지도자 콘펌렉스가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되어 오니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폐회 예배 후에, 아니 일부 예배 후에 장상 목사님 첫 강의가 있으니 많이 경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순서를 마친 후에 기념품을 한 점씩 받아가시고요. 시종진 목사님하고 손인춘 의원님께서 영상 축사를 해주셨는데 카카오에 이상이 생겨서 지금 방송을 못해드렸는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언행을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